롤체는 위튜브 자 첫템 벨트 일단 요거만 올려주고 마무리 자 첫템 연운 이 둘중 하나인데 도전하러 가죠 자 루시안 좋은거 레오나 아 이러면 또 사고싶잖아 일단 고전하비라서 레오나까지 올리는건 맞아요 팽커를 올리면 일단 좋고 여기서 연미복을 올리든가 아니면 그냥 암살자 아니면 레벨업해서 바리우스까지 일단 진리언을 팔고 요거 두마리 사볼게요 일단 이기긴 했네요 아 브랜드야 진짜 이번에 믿어도 돼? 네 지금은 연운인것도 있고 브랜드가 이승이 붙어졌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믿는다 이겨주면 좋아요 제발 이겨줘 나이스 이자 보죠 그래도 리롤덱이니까 이자를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비전마합살을 살짝 섞어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구요 그래도 일단 확실히 초반에 레오나가 잘 버텨주는 기물이다 보니까 고전합도 잘 어울리고요 잘 이겨주고 있긴 하죠 여기서 연운만 먹을 수 있다면 피갈린 진짜 확실히 보장될 수 있어 이성 이코짜리? 이코짜리 충분히 먹을만하죠 이러면 그냥 뒤집게 먹고 연미복 하나 노려도 돼요 비전이나 먹어 자 직스이성 됐구요 백스 필요없는건 좀 정리를 해주고 직스이성 붙일게 아 얘 쓰고 싶지 왜 그냥 붙여 웬만하면 질거에요 이제 오랫만나면 일단 그래도 살살 맞은편이긴 하죠 좋게 좋아요 근데 문제점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긴 해요 20원? 말 안되요 지금 일단 뭐 돌연변이 지금 필요없고 지금은 그냥 백스 팔고 잊어보죠 자 나이스 잘 이겼다 이러면 진거 좀 아쉬운데요 탈로니성? 탈로니성이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어차피 저 사팔리롤 해가지고 브랜드 삼성 찾을거거든요 요거 팔고 신드라로 바꿔줄 생각합시다 진짜 브랜드만 빨리 찾고 레벨업 전환해주는 그런 쪽으로 노려볼게요 여기까지 앨롬팔죠 앨롬팔져 아 내가 좀 잘 팔거네 내가 좀 잘 파일거네 내가 좀 잘 팔거네 날 막아보라 나 날 막아봐라 신드란 지금 당장 안사면서 갑니다 그런데 한마리 남았나? 빅스 팔고 돌리죠 제발 한마리만 하나 둘 브랜드 안 떴네 자 이거는 지금 찾을게요 한마리니까 돌리는거에요 만약에 두세 마리 남았으면 지금 안돌립니다 제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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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만 까비 넣을게 없다면 넣어도 되긴 하지만 아니면 진짜 돌연변이 브랜드를 하면은 괜찮을수도 역시 삼성 찍으면 이제 쎄죠 근데 솔직히 여긴 상대가 좀 약해요 올해 50킵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분이 약한건 맞죠 일단 블루가 취급해요 블루를 빨리 이거 진짜 그냥 돌연변이 만들어볼게요 처음 해보는거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허수아비가 있어서 식탐이라서 하는것도 있긴해요 자 가보자 이러면 저 그냥 도장 바로 받고 얘도 삼성강 나오잖아요 지금 도장 받고 블루까지만 빨리 만든다고 생각하고 남은템은 그냥 아무거나 줍시다 자 이게 허수아비가 죽어도 식탐이 적용이 되죠 주문력 계속 올라가는 중 빨리 얘좀 죽여줘 얘들아 블루가 없어서 지금 확실히 강력하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삼성이니까 센거긴 해요 자 살만한거는 안보이구요 요거 두개 팔고 이자버죠 와 이게 진짜 블루였다 블루였으면 이거 이미 죽였어요 진짜 블루였으면 싹 다 죽였어 말자하 자 다 필요없어 배검 복궁 연운 아 총검 어 나왔다 총검에 즈롯에 블루 주면 깔끔 이 즈롯에도 이 식탐이 적용되거든요 블루만 가져오면 돼요 진짜 한 번만 도와줘 이거 말자하도 은근히 세거든요 지금 말자하도 식탐이라서 스킬만 계속 써준다면 자 브랜드 270 잡아주고 말자하 이겨줄만 해요 나이스 말자하 주문용 뭐야 오 아 내 카사진 삼성 찍고 싶다 두 마리 돌리고 싶긴 한데 약 30번까지만 돌려볼까요 끌만해 진짜 마지막 에 라인 안 돌려 한 턴만 버텨주세요 님들 제발 파디나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건 근데 진짜 찾긴 해야돼요 도장도 넣어놨고 삼 도레모니를 계속 섞을거라서 찾고 가겠습니다 지금 돌려 그 보다 주의하는 건 나 없다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말자하 삼성 안보고 너도 삼성 안보고 팔고 일단 이자 봐주고 자 카사딘 템 좋아요 이제 진짜 블루만 나오면 저 진짜 세요 블루까지만 나와준다면 안 나오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나와주면 진짜 세요 제발 나와줘 자 연운 필요한지 볼게요 필요 없어 진짜 두 개나 먹었어 자 여기요 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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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 연운 아 필요할 수도 아 먹겠는데 연운 연운 몇개야 여긴 연운 필요하다 했어 연운 필요 없어 연운 필요 없어 벨트야 연운 내꺼다 나이스 1원짜리라도 행복해 자 이러면은 블루 주고 진짜 9렙까지 그냥 다이렉트 일단 레벨업 하고 주문력은 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염미복으로 섞어주는게 좋긴 해요 하지만 지금 시너지 섞기는 그냥 너 들어가 봐라 어차피 뭐가 들어가든 이 식탐 스택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끝났어요 블루 들어가잖아요 그냥 끝나요 파딘이도 삼성이라서 잘 버티고 얘도 세거든요 나름 어때요 굉장하죠 1,2,3,4,5 6,7 이자 보고 싶긴 하네 일단 파라 이제부터는 어차피 세니까 돈을 진짜 왕창 모아서 진짜 구렙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잠깐만요 5성 0고까지 돼서 치명타까지 터진다면 타기친 사람만 없으면 1등 되겠다 자 이번 상대에 카직스 2성 덱 이사교계 카직스 덱이죠 대격견으로 나오신건가 연막도 있구요 좀 강력하신 분 제발 한번만 더 버텨 카직스가 메커니즘이 체력이 낮은 애를 먼저 타기팅을 하는데 총검이라 타기팅 될 확률이 적죠 자 잡아주면 끝 어때요 얘네도 안죽죠 삼성이라 자 3원 이자 받아줬구요 진짜 50팀만 하면서 레벨 1 누르죠 어차피 센데 각오일까지 완벽 좀더 잘 버텨라 이번 상대 유그물상 5역신가 아직 징크스가 없는데 제가 과연 질까요 주문력 230퍼진가 점점 강력해지는 중 아군이 죽을수록 강력해져요 레오나정도는 죽어져도 되는데 안죽네 잘 레오나가 죽어야 즈롯이 또 나오면서 걔가 또 죽고 돌연변이 식탐이 터지거든요 얘는 좀 잘 죽어야 되는데 자 레벨업만 이거 이걸로 성능이 좀 더 좋죠 팔고 레벨업 레벨업 자 이번 상대 5역신가 상호물상 징크스 징크스가 거하하기라 좀 무섭긴 하다 너무 위치 좋은데 브랜드야 빨리 녹여 한 번 더 녹거든요 나이스 아 빨리 녹였다 피읍 피읍 아 자 돌연변이 카사딘 이길 수도 있어요 얘 세거든요 자 얘 죽고 돌연변이 또 터지고 식탐 아 체력이 안달아요 어 잠깐만요 아 진짜 장난하지마 스킬 한 번 씹힌 것 같은데 방금 아 자 요거 사고 요거 삼성은 필요 없을 것 같구요 레벨업 이렐리아 내려오는거 바로 타겟팅 지금 여기가 5역신가 3사격이 이렐리아 뭐야 녹여버렸는데 브랜드가 또 좋은게 가까운 애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날라온 이렐리아를 타겟팅할 수가 있죠 진짜 연미봉 먹는 사람이 있을까 아 근데 빅토르라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연미봉 아니 자 용병 필요없고 난동꾼 필요없고 저격수 이번 상대 카직스 브랜드가 스킬만 잘 써주면 되는데 스킬을 잘 못쓴다 아우 브랜드가 CC기를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접구요 어우 뭐야 많이 잡았다 그래도 이거 그냥 사비전으로 갈게요 지금 얘도 빨리 죽어야 좋아 그냥 죽어 아 내 연미봉 포토르 아 이거 내껀데 이겨줘 아 심지어 졌어 이러면 구렘 못가네 구렘 갈라 했는데 자 돈 믿고 8레벨에 싹 다 돌려서 뭐라도 찾아보죠 아 그냥 진짜 오도련을 섞으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갈게요 징크스까지 이성이 돼버렸네 비판 좀 빡세다 진짜 4등 할 것 같은 느낌 오 요거 잡아주면 몰라요 이겼는데 일단 아니 스킬 또 씹혔어 와 뭔가 클론이라 약한건지 아니면 그냥 약한건지를 모르겠네 자 리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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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줘 진짜 살려줘 빨리 물어 빨리 물어 어 잘하면 이길수도 진짜 그래서 졌다 카직스 피가 안다는데요 리액션 리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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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줘 아까처럼만 싸워 이겨줘 아까처럼만 싸워 이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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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이럴들